고사성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어떤가요? 여러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어떤 때요? 그렇죠 황당하거나 갑작스럽거나 계면적은 자리가 생겼을 때 그때 고사성어 한방으로 모든 주의가 평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 폭탄보다 더 멋있는 게 뭔지 압니까? 지혜입니다 폭탄은 터져서 남을 잠재우지만 지혜는 남을 깨워줍니다 일깨워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배우면 좋은 거 아시죠? 오늘 공자천주라는 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공자는 배움을 최고로 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자천주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땐 틀림없이 뜻이 있을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구멍공이라는 글자는요 공자라고 할 때 쓰이는 성시공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글자가 만들어진 어원적인 것은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아들자는 씨앗자라고 해서 씨앗 또는 악이라는 뜻도 있다고 배웠죠 이건 새을인데 이게 제비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아기를 안산하기 위한 뜻에서 제비가 돌아올 무렵 여자가 아이 갖기를 기원하는 습관에서 이게 처음에는 매우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습관들은 그 당시에 모든 여성들이 매우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제비가 제비집을 만들어놓고 그 구멍 안에다가 뭘 낳죠? 알을 낳죠 그렇듯 순풍 낳으면 했던 기원의식에서 나중에는 구멍공 그리고 그 구멍공은 심하다에서 심할공이라고도 하는 자까지 확대해석된 나중에는 성시로 쓰인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공혈 그러면 구멍이란 뜻이에요 아주 쉽게 공자 그러면 권과에 속하는 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겠죠 지금 어땠나요? 이 구멍공의 어워은 아들자 옆에 세월이라고 해서 아들을 낳는 어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제비가 제비집이 지어놓고 돌아올 때쯤 돼서 자식을 갖기를 바랬던 옛날의 풍습에서 생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비둘기 같은 집 또는 제비 같은 집이라고 하죠 옛날에 자기 집을 새로 짓고 이사가면 꼭 청청을 합니다 주의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집들이처럼 그때 서간에 쓰는 말이 연소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소 내 20평생 이제서야 연소를 장만하니 와서 한번 축하 좀 해줘서 연소 제비연자 집소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제비집이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글자는 아들자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아들이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본따다가 이렇게 된 글자죠 어린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에서 아들 사람 이런 뜻이 됐고요 자부 그러면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자손 그러면 아들과 손자라는 뜻이죠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의외로 모든 글자가 뜻이 있고 어원이 있죠 그 어원대로만 해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무시하고 파자로만 해석을 하면 억지 해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하나 보도록 하죠 공자 천주라고 했으니 천자를 배워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구멍열 밑에 어금니아자입니다 이걸 상하할 때 쓰는 어금니아자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어금니로 씹어서 구멍을 낸다는 얘기죠 즉 어금니로 씹어서 구멍을 내듯 무엇을 뚫는 데서 이게 우리는 뚫을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는 그 뚫을천을 꾀일천이라고도 하고요 천공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구멍을 뚫다 또는 역전의 구멍을 천공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그 천착하다 말 많이 듣죠 야야 무슨 일에 한 곳에 천착을 해야 네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때 천착은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비유해서 항문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을 천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공자 천주의 주는 구슬주라는 글자인데 이 천자를 씹을천만 이렇게 알아도 안 되고요 뚫을천만 알아도 안 됩니다 옛날 어금니에다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즉흥즉흥 씹어 가지고 그걸로 뭘 깬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 실밥 바늘 귀에다 깰 때 그게 뾰족하지 않으면 어금니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침을 발라 가지고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딱 깨죠 그걸 천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글자 무슨 자인지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천주라고 했으니까 구슬주라는 글자가 나오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구슬주는요 이렇게 구슬옥변 임금왕이라고 하는 글자죠 우리 이거 잘 알 겁니다 그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꼭 말하기를 임금왕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게 변으로 쓰일 경우에는 구슬옥을 대부분 상징하죠 옥이 붉은 빛을 내는 것처럼 빛깔이 고운 구슬이라는 데서 구슬주자입니다 그럼 구슬옥과 구슬주는 어떻게 틀리냐 구슬주는 둥그럽고 구슬옥은 둥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옥돌처럼 그냥 뭐 그냥 크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슬과 옥돌이라는 뜻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물건을 주옥이라고 그러고요 주렴 그러면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주렴이라고 합니다 공자천조 이제 낯자 공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법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문법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죠 공자는 당연히 주어입니다 그 다음 구슬을 꿰다 그랬으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술목일 때는 해석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해야 되겠죠 즉 공자가 구슬을 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주술목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편할 겁니다 이 공자천조라는 고사성어가 생긴 이유는 조정사원이라는 책에 공자가 진 나라를 여행할 때 이 일을 기록해놓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공자천주라는 아주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의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이죠? 배움을 최고로 치고 인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공자께서는 자기가 모르는 거나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든 여자든 상관없이 묻는 습관이 있고 꼭 배워오고야만은 아주 뛰어난 학문적 소양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 공자가 하루는 진 나라를 여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자의 소문을 듣고 중기한 구슬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당신한테 내가 평소 존경해서 이러한 구슬을 드리노라고 드렸더니 자세히 보니까 구멍은 뚫려 있는데 이걸 꿰어야 이게 진주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꿰려고 보니까 그 구슬이 구멍이 자그마치 구비구비 아홉 구비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로 꿰 수도 없고 실을 밀어서 하려고 해도 구비구비구비 아홉 구비 이렇게 돼 있는 구슬을 어떻게 꿰냐 이 말이에요 못 꿰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옛날 여자들은 이걸 꿰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뽕나무 밭에서 뽕을 따는 아낑네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구슬을 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낑네도 참 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너무 재밌죠 미리사지 사지 미리 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생각을 곰곰이 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지만 너무너무 재밌죠 그러자 공자는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때메친 개미가 그 밑을 지나갑니다 옳구나 이거 다 하고 개미 허리에다가 실을 묶고 그 구슬의 앞쪽에다가 밀어넣고서 뒤쪽에다 꿀을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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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쪽으로 나와서 꿀을 먹으려고 이게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슬을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대공자라는 사람의 명성이 자자해서 그 명성을 듣고 쫓아온 자기의 우리의 일종의 추종자가 준 구슬을 꿰는 방법을 몰라서 뽕나무밭에서 일하는 안학래한테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공자의 학문정신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공자천주라고 합니다 즉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의 불치하문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것이 공자천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성인도 물어서 배웁니다 하물며 저희야 말할 나위 없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좋은 충고 하나 이웃사람들한테 전해주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